중학생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눈높이 시사 아 복잡해 아 몰라 어려워 뉴스에서 자주 듣긴 하는데 솔직히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바로 그 핫이슈 아주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눈높이 시사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자광의 옛 대한방직터 공사와 중대재해처벌법 뉴스 보면 계속 나오죠. 자광이 해야 할 신고를 안 하고 조건도 안 지키고 공사를 그냥 막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났다. 이러는데 그래서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는 거야 안 걸린다는 거야 잘 모르겠고 복잡하시죠?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죠 그동안 우리 전북에서 노동자 18명이 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눈높이 시사 잘 들으시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제를 풀어주십사 모신 눈높이 선생님 우리들의 친절한 변호사 소병덕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진지한 얘기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완산구가 자광과 그 대표 자광의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건축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안전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지자체로부터 건축물 허가를 받습니다 네 건축물을 해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공사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청 입장에서도 해체공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럼 우리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시작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광 같은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도 않고 지금 착공을 그러니까 공사를 바로 시작한 것이 완산구청에게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한 것이고 만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공신고는 건축물을 올릴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착공신고 안 했다고 고발당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체가 더 위험합니다 해체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이 자광이 완산구에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네방네 착공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화려하게 착공식이 열렸었죠 엄청났죠 그쪽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착공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모른 채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착공식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네 축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사까지 네 왜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했는지 저도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나? 이렇게 엄청난 착공식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자광이 관할구청의 조건부 허가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해 6월 대한방직 부지에서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됐습니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종 2급입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야생생물법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에서 맹꽁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완산구도 건축물의 해체를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맹꽁이를 보호할 계획 그리고 그 서식지를 옮길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광은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지도 않고 철거를 무작정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맹꽁이 2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혀 제출하지 않고 철거를 밀어붙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가 조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죠? 관할청이 엄격하게 시행을 한다면 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대한방직 부재를 구입을 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아, 또 금리도 너무 올라서 네, 금리도 많이 올라서 하루하루가 아마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가 취소되면 진짜 말짱 꽝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만 허가를 취소할 때는 엄격한 비교 형량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과 맹꽁이 네, 맹꽁이의 보존 필요성과 그리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자광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 전주시장이 착공식에 참석한 마당에 이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관할청은 자광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맹꽁이 2주 계획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한 계획을 빨리 제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방법 행정지도로 이제 좀 그칠 가능성 이런 것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식 끝나고 나서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대한방직 폐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폐공장에는 성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이 건물을 공사할 때 주변에 이 쇠파이프로 주변을 두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이제 떠있는 계단이라고 해서 이제 비계라고 부르는데요 네, 태국인 노동자가 이제 비계에 올라가서 가림막을 설치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외줄 비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계에다가 이제 안전받침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 안전 허리대라고 해가지고 허리대하고 비계하고 또 연결하는 것도 다 이제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전장비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안전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외에도 태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한 업체도 처벌받잖아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네,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제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이 고용 주체가 아마 시공업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업체가 불법 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을 하였다면 이제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대부분 몰랐다고는 얘기를 하시죠 우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주와 대표이사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형벌도 굉장히 높아요 1년 이상이에요 하한이 1년이죠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 굉장히 높아요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과가 된다면 너무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게 일단 핫이슈였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할 텐데요 일단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강이 대한방지 폐공장의 소유자입니다 자강이 폐공장의 철거를 위해서 총 공사비를 54억 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이 54억 원을 A업체에게는 성면 철거를 그리고 B업체에게는 건축물 철거로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는 자강이 시행세가 되겠고요 두 업체는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태국인 노동자가 B에서 떨어져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네 한 명 이상이니까 그럼 일단은 A업체 성면 철거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A업체는 A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체와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의무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한 사업체에게는 그 의무를 좀 면제를 하거나 의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조금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줬군요 A업체는 그러면 근로자 5명 미만일 것 같지는 않고 그 규모를 보면 A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해체공사도 아까 전에 54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 B가 성면 철거와 건축물 철거를 계약을 나누었기 때문에 계약을 쪼갰기 때문에 아마 한 업체가 50억 원이 공사금액이 안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성면 철거가 53억 원, 건축물 철거가 1억 원이 아닌 경우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업체의 대표이사한테도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을 물을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2024년이 되어야만이 그때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2024년은 돼야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2024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마 A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위됐을 것입니다 A업체는 좀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사고가 지금 나서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그러면 시행사인 자광의 대표이사한테는 더더욱 묻기 어렵겠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네. 이게 시행사와 시공사는 별도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가 되고 그렇죠. 시행사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책임 주체는 시공사이기 때문이죠 네. 다만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을 지배운영 관리했다고 한다면 시행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에 현장 소장이 가있다거나 현장에 가있다거나 안전에 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를 했다든지 하면 시행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인 자광의 직원 수가 11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 11명밖에 안 된 직원으로 철거 공사 현장에 무슨 직원이라든지 안전요원 같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광의 직원 수가 11명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 사람이 어딨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이 아닌 현재로서는 좀 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사람도 없고 50명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2024년이나 돼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행히 2023년에 일어난 거예요 다 빠져나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 할 게 있나요? 다 빠져나가는데 시행사가 원칙적으로는 시행사는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 운영, 감독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됐다면 시행사가 또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법에 따르면 대체로 시행사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많이 배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복수, 시공사가 책임을, 시공사한테 책임을 묻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더라도 쪼개기로 공사를 줘버리면 그마저도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사 자관과 시공사 두 업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얼마든지 교묘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행사가, 시공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짜고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상 좀 조속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설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 대표이사를 세운다든지 소위 바지사장을 말하죠 그리고 공사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름만 빌려다가 쓴다든지 또 책임을 회피할 유령업체 등을 통해서 이 법을 빠져나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건설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따지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자강이 해체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계약자만 붙여서 쪼갰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강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A업체, B업체 두 개네, 50억 안 되네 그러면 혐의 없음 이렇게 날려버리면 들어올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강하고 A하고 B가 다 같은 업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A하고 B가 결국에는 같은 업체다라는 것까지도 들여다봐야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적용되지 않을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잘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형식만 들여다놓고 보면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들여다보면 자강과 A공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태국인 노동자는 사망했어요 네 그럼 이 사망에 따른 형사처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실제로 사망했다고 하면 대표자 등이나 현장소장 등 이런 사람들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업체 대표이사 그리고 현장소장이 있었다면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좀 경미한 편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면요 대표자나 현장소장은 아마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형이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형량을 상당히 높아놨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셨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되고 또 5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또 유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근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용 범위도 조속히 확대해야 된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모호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데 형은 과중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법이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수사하고 적용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일단은 맡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가 태국인인데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대상은 되나요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되는데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산재의 경우에는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자 본국의 유족에게 보상금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유가족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산재보상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저희가 이제 안 된다고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5배 범위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5배? 뭘 기준으로 5배죠? 네 기존 손해배상금의 5배인가요? 네 우리나라 법체계는 기존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 보상금 플러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실손해배상금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외하고 5배 이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대한방지공장터에 개발하는 이 사업은 전주시민 최대의 관심사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기왕 개발 시작하겠다라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얘기한 상황에서 올바른 개발로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관련 업체는 물론 전주시가 특히 각구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소변덕 변호사님 오늘도 깔끔한 설명과 정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장한 가수 밥 딜런 그의 대표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우리말로 바람만이 아는 대답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 사람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사람들은 죽음의 뜻을 아나 친구여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있어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있어 커몬라디오 오늘 이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도연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반에 다시 만나 뵐게요 다같이 come out 네,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have died and how many times have died and how many times have died já hang션 التي and how many times have died on earth